TV조선 서혜진 PD가 떠나고 3년만에 불화설이 나돌던 송가인 김호중이 복귀한다. 송가인 김호중 TV조선 신규 트로트 예능 동반 출연 예고 올 하반기 첫방. 송가인 김호중 3년만에 TV조선 복귀 새 트로트 예능 출연. 송가인과 김호중이 3년만에 TV조선에 복귀한다. 새 트로트 예능에 동반 출연할 전망이다. 송가인 3년만에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출연. 김호중 사랑의 콜센터 중도 하차우 2년만에 TV조선 방송. 트로트 여제와 트로트가 만드는 감동 웃음 예고. 트로트퀸 송가인과 트로트 김호중이 TV조선의 새로운 트로트 예능으로 돌아옵니다. 12일 테나시아 취재 결과 송가인과 김호중은 TV조선이 새롭게 제작하는 트로트 예능에 함께 출연하는데요. 송가인이 TV조선의 예능에 출연하는 것은 2019년 미스트로트와 뽕따라가세 이후 3년만이죠. 김호중의 TV조선 예능 역시 미스터 트로트와 사랑의 콜센터 중도 하차 이후 2년만입니다. 전역 후 첫 고정 예능이기도 하죠. 송가인과 김호중은 2020년 KBS2 악인전에서 친남매같은 케미와 함께 역대급 듀엣으로 감동을 안겼던 바 두 사람은 노래로 감동을 예능 센스로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은 송가인과 김호중이라는 필승카드로 시거간한 트로트 열풍에 기름을 붓겠다는 각오인데요. 송가인과 김호중은 TV조선이 낳은 스타지만 TV조선의 예능에는 얼굴을 보이지 않아 불화설까지 휘말리기도 했었죠. 특히 제작 본부장을 맡아 미스트로트와 미스터 트로트를 히트시킨 서예진 피디가 TV조선을 떠난 시점에 두 사람이 TV조선 예능에 출연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방송계의 분석입니다. 송가인, 김호중이 출연하는 트로트 예능은 올해 하반기 방송 예정입니다. 송가인은 현재 전국투어 콘서트로 팬들과 만나고 있으며 최근 세계 3대 테노 플라시도 도밍거의 내한 공연 무대에 올라 듀엣으로 무대를 꾸민 김호중은 오는 7월 27일 클래식 정규 2집 파노라마를 발매 9월에는 전국투어 콘서트를 엽니다. MBN 하반기 기대작 대한민국 남자 트로트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 불타는 트롯맨 11월 첫방송 지원하세요. 서예진 피디 TV조선 떠나 독립 MBN서 불타는 트롯맨 론칭 TV조선을 떠난 서예진 피디는 최근 크리아 스튜디오를 설립 MBN과 손잡고 오는 11월 불타는 트롯맨 제작에 나섰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미스트로트와 미스터 트롯을 만든 서예진 피디와 노윤 작가가 출범시키는 첫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불타는 트롯맨은 지난 7월 11일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트롯을 향한 열정을 가진 남성이라면 나이 자격 등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MBN 불타는 트롯맨을 소개합니다. 불타는 트롯맨 지금까지 오디션은 잊어라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유쾌하고 찌난 감동의 한판 다시 한번 대한민국 트롯판이 뒤집힌다. 당신의 가슴에 불을 지를 전혀 새로운 결의의 트롯스타 탄생을 기대하시라. 서예진 피디가 대한민국 남자 오디션 결국에는 단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는 단 하나만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과연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이 살아남을지 MBN의 불타는 트롯맨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불타버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